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캐릭터 프린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게임은 바로 모노 익스텐디드 데모 라는 게임인데요. 오늘 이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라이트라는 거 보니까 스팀에 아마 이제 출시가 될 거 같은 게임이네요. 그린라이트인가요? 오늘 여러 공포 게임 여러 가지 할 겁니다. 신작 공포 게임들이나 막 재밌는 거 다 할 겁니다. 너 한랭반 출신이야? 어 당연하지. 어쩐지 나 좀 세잖아. 다크 다크하더라. 이게 뭘까요? 어 방금 열쇠인가? 열어볼까? 모르겠다. 뭐 그래픽 되게 신기하지 않냐? 응 뭔가 좋진 않으면서 좋은 것처럼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? 어 그니까 일부러 그래픽 열심히 만들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느낌 있어서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. 약간 이게 캠 약간 TV로 보는 그런 느낌 아니야? 어 그런 느낌이네요. 폐탁 폐탁실이네. 그니까 미국 집은 넓은가봐 그니까 우리 집이었으면 보통 공포게임 1분이면 끝나거든요. 나도 미국에서 살긴 살았거든. 파리솔인가? 아닌 거 같은데 왜 벌레에서 저런 소리 나잖아. 내가 보기에 길은 테로는 다 막혔어. 왠지 어두운 곳은 가면 안될 것 같아. 저기 가면 안될 것 같고 여기는 좀 그러네. 오세현이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보여. 근데 불빛이 왜 저렇게 날까? 잠깐만 불빛이 세 개야. 잔상 좋까? 모르겠어요. 뭐가 나올지? 릴리너서. 집에 어 가족이 세 명 사는 것 같아. 나도 컵이 세 개 있다. 방금 깨달았어. 역시 우리 추리력은 어 거진 그냥 셀러컴즈을 뺨치는 것 같아. 당연하지. 내가 명탐정 코난만 몇 십 어 몇 권 읽었는데. 코난이요? 응. 집에 컵밖에 없네? 아니야. 여섯 명이야. 여섯 명이야. 여섯 명이야? 어 일단은 여기서 세 개의 컵으로 우리를 낚을 수도 있는데 저기에 세 개의 컵과 저기에 세 개의 컵과 의자 여섯 개. 아 TV가 컵이 아닌가? 컵이 아닌. 여기 컵이 하나 더 있었더라면 사건은 미궁에 빠졌어. 가끔 어둡네? 어 TV도 왜 이래. 어 블루 스크린 땄는데 눈부시다.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? 안 들려. 잠깐 멈춰봐. 들리지 않아? 뭐지? 뭐지? 약간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. 지하실? 야 저 창밖에 창밖에. 뭔가 초록색이. 왠지 봄에 깝둑 나올 거 아니야? 안 나오네. 아 한 번 봐봐 다시. 근데 안 나와. 난 네가 싫어. 호이오이오이요? 지하실 가보자. 항상 지하실이랑 무서운 게. 오 뭐야 누가 닫았어. 아니야 너가 안 연 거잖아. 아니.. 아닌데? 뻥치지마. 아니야. 어? 두유필 얼로 나왔대요? 해석해줘. 거기 혼자 있는 거 같니? 내가 여기 혼자 있는 거 같냐고? 그곳은 혼자 있는 기분이 드니? 맞아. 사람이 무서울 때는 누군가랑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랬어. 난 지금 누구랑 있다. 왜 창.. 창밖.. 창밖에서 너 두드리는 거 아니야?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.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. 너 집에는.. 창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나. 근데 창밖을 볼 수가 없는데? 한 번 가볼까? 어두운데 가지 말자. 엄마 어두운데 가지 말랬어. 감자는 당당. 가지 말자. 당당. 별로 안 무섭다. 너가 그래서 안 돼. 아니 게임 별로 안 무섭다. 맞아. 분위기도 밝고. 응. 저 이런 게임 진짜 안 무서워요. 아 우리 진아님! 아 25개로 미워! 아 2733번째 팬가입. 브린이 19화 되신 거 가능합니다. 처음 보는.. 미워연! 미워연? 좋아요. 아 근데 이거 문 왜 안 열리냐. 어 이거 어떻게 진행하지 이제? 그냥 어디 갈 때마다 뭐 이벤트가 생기는 것 같은데. 그런가? 고맙습니다. 밍밍님 어서 오세요. 이벤트가 왜 안 보일까요? 너 왜 트레일러도 안 봤어? 어. 원래 이런 게임들은 바로 진행을 한.. 헉! 여기 길이! 없네요. 문 다시 한 번 열어보자. 잠겼네. 어 그니까요. 정식발매. 근데 바로 정식발매를 할 것 같아요. 헬로네. 이거 아닌가? 속 울렁거린다. 이것도 아니고. 아니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여러분들 같이 추리를 한 번 해보실까요? 어? 여기 뒤에. 아니야. 이게 이래서 이게 될 거 아니야? 어. 사실 어서 와. 하. 이렇게 끝나서? 에이 설마 안 와. 여기 더 이상 갈 수 있는 겁니다. 아까 부엌에 손모양 떴어요. 아 진짜요? 진짜? 나도 못 봤는데? 한 번 믿어보죠. 우리 중자분들은. 전 님을 믿습니다. 어? 우와! 포도주스 나오는. 그니까. 이게 요즘은 집에는 없거든요. 역시 미국은 달라. 아 우리 집엔 있어. 내 집 있어? 우리 집은 오른쪽 누르면 오렌지 주스 나오고. 어? 열쇠 떴다. 아까 그 잠겼던 문 여는 것 같다. 으흠. 좋아요. 역시 우리 추리력은. 대단해. 하아. 내가 말했잖아. 우리는 탐정 같은 거 했으면. 왠지 거울보면 뭐 나올 것 같아. 아무것도 없는 거. 야 한 번 뒤돌아봐. 거울. 거울말. 누구세요? 아 그렇게 뒤돌아보면 안 무섭지. 아니야. 봐봐. 어? 나는 무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. 왜? 사람들은 무서움을 느끼고 싶을걸? 그건 변태들이잖아. 어. 맞아 사실. 사람들은 다 변태야. 어. 뒤에 저 빛나는 거지.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누르면은 열쇠가 있지 않을까? 아니야. 거울을 깨면 유리가 나오지 않아. 유리랜다. 유리를 깨면. 아니. 거울을 깨면 열쇠가 나오지 않을까? 거울을 깨면 열쇠가? 어. 틀릴 수 있어. 좋아지네. 야 바닥에 봐봐. 거기도 수도꼭지에 열 수 있지 않을까? 아니야. 주원식님 1초라도 안 본다면. 2034번째 팽가입. 왠지 여기서 포탈을 쓰고 싶어서. 당연합니다. 여러분 저 갇혔어. 아우 뭐야. 역시. 넌 이런 데서도 게임 공략을 하는구나. 당연하지. 벽은 뚫으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. 변기물 내리면은 피 나올 것 같지 않아? 변기물 내리는 게 없는데. 수도꼭지 틀어볼까? 틀는 것도 없는데. 아니면 2층으로 가볼까? 그럴까? 아. 멘파님이요? 저 풀인입니다. 나로 착각한건가? 맨날. 오옹! 솔직히 안 무서웠다 이거. 왜 그래 나한테? 나도 안 무서웠어요.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웠어. 무서운게 아니라. 아니 나는 감탄한거지. 유원트 비 Segas. 모르겠어 길대요 긴걸 원한대요 유 원트 으아아아악 솔직히 안 무서웠다 진짜 어 진짜 솔직히 안 무서웠다 재채기 할때 소리지러야돼 아악 재채기 재채기 방금 뭐 눌렀더니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 컴퓨터 안에 있었던거면 끝난거야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닌데 여기 열쇠 또 있는데 별로 안부섭네 끝난거에요? 그래 근데 나 목에서 피맛나 목에서 피맛나? 별로 안부서웠어?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했나 끄신거 같은데요 아닌데? 드럼 빠질거 같지않냐 끄셨으면 이게 켜졌을리가 없지 그치 그치 아니면 아까 우리 틀어놓고 안 끄고와서 그럼 그게 이어지면 안되지 처음부터 아 지금 너한테 싱크대 물꼬라고 너 찾아왔던거 아니야? 하하 창문 열리는 소리다 아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거에요 삐다기는 기여미 감사합니다 어 여기 열렸어 그랬네 가보자 이거 약간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 잠시만 여기서 니가 진행해 왜? 나는 이런거 너무 무서워해 싫어 너가 해 아 싫어 왜? 나 진짜 싫어 또 방송 짬 때리는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저기 넓잖아 넓으면 안 무섭거든 너 해봤지? 아니 강로 손이 없어 어 나가졌다 여기 그거 아니야? 아까 튀어나왔던 애 외계인이고 외계인한테 지금 납치당한거 아니야? 그래도 좋은집 주네 뭐야 이거 약간 깝죽가게인데 말걸어봐 빨리 모시모시 키모테 아리 아리 Do you feel safe? 안전하다고 느끼나? 나 집에 있으니까 안전하지 I can see behind the screen 스크린 뒤로 볼 수 있다고? It's the border keeping me from being free 날 자유롭게 해준다고? Not wrong 이젠.. 이젠 아니야? 넌 지읏됐어 내가 그렇게 넌 죽는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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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담할게 야 애가 나 찾아오는거 같은데? 어 이제 너가 해 아 싫어 야야야 빨리해봐 빨리해봐 빨리 잡아 너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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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키모테 잡아 키모테 잡아 아 내 마우스 잡을게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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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마우스 갈게 내가 빨리 돌아 빨리 아 싫어 내가 뒤로 갈게 뒤로 가라고 하자 아 지금 무서우니까 뒤떨어서 갔자고 아 그냥 앞에 보지 말고 아 들어가야 싫다고 아 뒤돌아 알았어 알았어 앞에 아니 앞에 봐 아 알았어 이러면 안 무섭지 그럼 깝툭 나와도 우리 등대해서 나오지 않을까? 나 맵 다 외웠거든 나 원래 한 번 깨면 맵 다 외우니까 걱정마 압 안 봐도 깰 수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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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나 저기 저기야 등으로 와 등으로 오케이 오케이 백 프로 우리 앞에 안 나온다고 등으로 가면 등으로 가라고 등으로 등으로 가봐 등으로 가 여기 막혀있어 그러니까 등으로 가 등으로 가 뭐 있어 빨래 찍겠구나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 아 야 그 어두운 곳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봐 바닥에? 여기 왼쪽에 여기 여기 왼쪽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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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 앞으로 가봐 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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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가 아 여기 여기 봤냐? 아니 아니 맞잖아 여기 여기 새로운 곳이야 없었어? 어 없었어 새로운 곳이잖아 잠시만 앞에 온다 어 슬쩍 이거 뭐 2 2 2 2 2 2 눌러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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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트 마우스 2 오오오 야 우리 ㅈ 됐어 이거 나왔다는 거는 귀신 나온다는거죠 아 이거 찍지마 좀 김치 김금치 예 트위치도 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 가능 너 발레파킹 잘 할거야 당연하죠 제가 그 후진하는 남자가 멋있다 해가지고 야 아까 문 밖에 나와서 찍어보자 어? 문 밖에? 그래 서있었던데 아 오케오케 제가 밥맞고 후진만 했습니다 아 좀 그만 찍어봐 좀 아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 여기 키만 백타 오오오오오오 김치잇 아 좀 일어나봐 저기 있어 다가오는건가? 없어졌는데? 아닌데 가까이 가봐 있잖아 이거 끝이야? 아닌데? 다시 들어가봐 뒤에 다시 돌아봐 저기 있는데? 그냥 계속 저기 있는건가? 아이스 김치 포즈 한번 바꿀게요 포즈도 안 바꾸네 포즈도 안 바꾸네 불친절한 아저씨네 문 닫자 그러면 안 닫혀줘 아 그러네 케이크님 어서와요 아 스크린 아까 뭐 뒤 어쩌저쩌 하지 않았냐? 아 맞아 비하인드 더 스크린 어 여기 뒤, 뒤편을 한번 찍어보자 이쪽이 아니라 아까 위에 , 스크린 쪽이 있었던 것 같아 위에 봐봐 천천히 슬로울리 여기 이쪽 지가 이러면 뭐하는 것 같아요? 무섭게 하려고 에어컨도 튼거야? 이건 하지 아니면 여기 찍었어야 되나? 여기 창밖에 한번 찍어볼까? 없네 아 쉬프트로 뛸 수 있었어 그거 아직 몰랐어? 어 이거 찍어야 하는거 아냐? 이거 아까 없었던 것 같아 여기 있었는데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거 알았어 아 아직까지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 어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요? 어 은토키님 어서오세요 어디로 가야될까요? 여기는 무슨 공간이야? 여기? 여기 여기 모르겠어 저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정면에 아니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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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에서 한번 아 넌 천재가 분명해 김치 오 이스케이프 탈출 탈출 가라는데 오 오 지금 지금! 뭐 눌러요 여기서? 아까 저 이거 눌러야 되나? 누르면 깝투깝 컴파인미 날 찾아보래요 카메라 찍어봐 오우 오른쪽? 화장지? ESC 눌러야 탈출할 수 있는거 아니야? 아니야 그럼 제가 해볼게요 역시 공짜인가? 야 쟤 빛난다 여긴가 보다 쟤 깝퉁나올 그런 각은 아니야 좋았어 아 승리깔 오지 오오오오오오오오 블루스크린 이게 윈도우10의 블루스크린이죠? 아 끝인가요 여러분들? I want to get out 나가고싶대 윈도우10으로 부팅하자 모노는 무서우니까 잠시만 여러분들 여기서 뭐 눌러야 되는거죠? 혹시 다 있지 아 윈도우 켜 윈도우 아 기다려봐 모노를 눌려 모노를 눌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들이 뭐야 그거 가는거였어? 응 합체? 어잉 어잉 띠어잉 점프 뭐야 띠어잉 띠어잉 야 이거 왠지 이것도 낙지각인데 띠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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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나이었으면 했다 나가고싶대 어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텐데뷰 느껴본적 있어 너 컴퓨터에 지금 바이러스 풀고있는 게임 아니야? 그러니까 사실 제 컴퓨터 다 해킹이 나오고있는거 아니겠고 여러분 왠지 그런거 같아 누가 추천해줬어? 스텝 바이 스텝 스텝 쿠페에 이것도 예스신가? 아니네 무슨 말이야? 한..한..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봐 이 눌러봐 문을 이래 안 눌려 말해 스텝 바이 스텝 오우 베이베 슬슬 박자에 맞춰서 했는데 안돼 엄청 기네 그럴싸하다 정신병걀리게 만드는 게임 리얼 답답하긴 해요 어? 설마 어? 봤냐? 봤습니까? 의자가 왜 생겨? 원래 뭐 사진 찍다보면 의자도 생기고 그러지 않냐? I make my issue 나는 너 내 스스로 탈출할거라고? 내 스스로 탈출할 껀덕질을 만 맞춘다는 건가? 오케이 우리가 탈출 안 시켜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약간 이런건가? 멋있네 난데 잡고 왜 한번 다시 안되네요 빨리 머리를 굴려봐 어디로 가야돼 무슨 소리지? 또 문 열리는 소리다 바람소리? 대문 이거 이때 우리 어디로 갔지? 화장실 갔었나? 와 이 소리 났을 때 깝두기 항상 있었던거 같아 여러분 이거 이제 화면 터질때마다 머리가 아파 빨출 방법을 생각해낼거라고 일단 플래시 터뜨려봐 터뜨려 터뜨려 아니면 여기서 한 발씩 내려가야되는거 아니야? 우리가 찍는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 뒤에서 카메라로 찍고있는거 아니야? 서로 저기 열렸었어 원래? 아니 방금 바람소리 나오게 어어 또 다치네요 찍어봐 어? 어 열렸는데? 좋았어 여러분 탈출구는 우리가 만듭니다 아 아 이거 솔직히 너무 뻔하다 갑니다 이제 솔직히 무섭지도 않다 이제 무섭지도 않다 일단 이어폰 좀 뺄게요 어 어디야? 딱히 나온거 같은데? 아닌데? 아직 프로그램 아닌데? 약간 매트릭스 막 그런 느낌 어 그니까 You choose me 니가 나를 선택했어 어 어 You entered back in and second 어... 니가 들어왔고 니가 너 자신을 조금 희생했어 넌 보상받을거 야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와가지고 쟤 탈출시켜주는거 도와준거 아니야 우리는? 언젠가 보상받을거라는데 누구에게 오오 좋은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테스트완료가 니 컴퓨터 그냥 tes開始 파지는거 아니야? 왜? 바이러스라서 니가 컴퓨터 안에 있는 바이러스 pop oker 다이냃 Day 도망가야되나봐 그대로부터 반대로 뛰고있어 왠지 반대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 안가져? 다시 가야되나봐 아 걔를 데리고 오면 여기 열리나보다 길이 근데 이게 스태미노있어서 못때려 끊어 끊어 뛰어봐 그러면 스태미나 계속 안될지 뛸만해? 괜찮은거같애 응 뭐야 어 한번 죽어야지 열리나보다 아 진행이 되고있었던거네요 오 경찰이다 저는 코가 큰 왼팔이가 아니라 코가 작은 부처입니다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다 죽었나봐 어 여기 열려있네요 설마 들어가면 또 그 집 아니겠지? 인생 끝났다 원래 모노 의미가 뭐더라 단..단적인게 모노였나? 폴리가 단적인거 지금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? وأ시 1999 Mummy 구처가 딴 분 다 이상해도 가끔씩 똑똑할 때가 있어요 똥똑하다고? 똑똑할 때가 있어요 똥똑이라고? 말 좀 제대로 해줄래? 저런.. 듣는 사람 기분 나빠 이상할 때도 있는데 이상할 때가 더 많죠? 말 똑바로 해줘 똥똑할 때가 뭐야 똑똑 똑똑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돼 영어로 해줘 노크 노크 스마트 하다고 해줘 저기 써져 있는 건가? 맞아 모노가 맞아 모노가 하나야 하나 뭐요? 하나라는 뜻이야 이 게임에 생각해보면 지금 색이 없잖아 아까 나왔던 색들도 빨간색? 그게 힌트인가? 무슨 소리지? 검을 때는 숨어있는 거 아니야? 설마 한번 열어봐 E 눌러봐봐 아 여기 사람이 막 조여든다 그러지 않나? 심장을 쫄겨들어 지금 뭔가 있을까 봐 보고 있어요 여긴가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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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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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든가 네가 하든가 알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쒸 아 아 알고 있었지 진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준다. 이런 거 안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. 우리 둘 다 공포게임의 도 같은 거 알잖아. 나가는 거 아닐까? 이제 다시 닫힌 문을 열고서 아니야. 흔히 급쟁이구나. 나 무시했냐? 겁도 많아가지고 난 아직 단 한 번도 놀라지 않았다고. 양심 없네. 감옥의 이 열쇠로. 다 너 목소리였잖아. 난 놀란 적 없어. 빨리 감사합니다. 나 네 영상 있어. 뭐? 어 열렸다. 왜 너 스스로 감으로 들어가는 거야? 네가 날 꺼내준 거야. You shall be rewarded at the front doors. 뭐야 정문 앞에서 보상받을 거래. 정문 앞으로 가자. 잘 자요. 감옥에 갇혀있던 그걸 꺼내준 건가? 그니까. 우리가 착하네.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? 왜 잘못된 거야? 사람이 꺼냈잖아. 보상받는다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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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상보담? 어허하하 진짜. 오 나 말도 못했어. 생긴 거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. 어 그니까 또같이 생겼어 뭐라고? 요채야 너 아프리카의 타입 이곳에 있어 저러면 어쩌지 하는거야 아 된거 같네 What are you still doing here? 여기서 아직도 뭐하는거니? 니가 가져왔잖아 니가 그러니까 Did I not want you? 내가 너한테 경고하지 않았나? It's me It's me The developer 나야 개발자 야 진짜 바이러스 푸는건가 본데? 여러분 지읏된거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될거 같아요 Get out while you still can 너 나갈 수 있을때 빨리 나가래 야 그냥 이거 게임 나가라는거 아니야? 진짜 그런건가? Oh no it's here 여기왔대 제작사기가 미친놈이 분명이야 밑에 보고 가야지 왜 하늘 보고 가자 아 이거 이거 눈 아프잖아 사람들이 울렁거려 이거 그래? 그래? 불 꺼지는거 같지 않아? 한번 뒤돌아볼래? 아니 저기 피해버 Arena 그까치 야 후진도 하는거 아니야? 후진では 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destiny 그런 낙지는 안하네 또 또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남았나 좀 봐줄 수 있나요? 나 진짜 이거 엔딩이 궁금해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이 빌어먹을 게임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아 유튜브에 처음부터 알잖아 너는 머리가 나쁘구나 나? 아니거든 PvP 1번 거울 찍어 보자 이런 게임은 거울 찍는게 선택 predator 안돼 진짜 이거 내가 생각한 건 맞는안 없는데 외계인 아니야 그러니까 카메라도 뺏게 아미 그니까 너 블루 스크린 뜨면 컴퓨터 레전드 가겠네 방금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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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 키보드만 해줘 알았어 형님 앞으로 가봐 뛰어든다아! 요호오! 요하아 뭐야? 왓디쥬 겟 히얼? 이스미엑게이 어떻게 왔어? 어 나의 개발자 그냥 죽여야지 든 될 거 같대 렛츠 겟 유 아웃 렛츠 겟 유 아웃 세 개의 버튼이 있고 앞에 미로가 있대 세 개의 버튼을 눌러야지 네 컴퓨터를 리셋할 수 있대 으아 빨리 네 컴퓨터 바이러스가 걸려있어 내가 보기엔 제작사를 죽이는 게 버튼 빨리 클릭하자 제일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건가? 이런가 보다 눌러 하나 위는 최대한 안 볼게요 둘 둘이면 못 쫓아올 것 같지 않나? 그러게 눌러도 될까? 눌러 둘 심지어 막기는 막다른 길에 온다 뭐 온다 소리들리냐? 소리들리냐? 으어어어어어 둘 이렇게 하면 돼? 제발 엔딩이 길 우리 해낸 거니? 아니래 아니라고? 응 해내지 못했나봐 더 했는 건 아니겠죠? 다시 전체 게임을 다시 하라는데 네 예 설마 플리즈 컨시더 웨이팅 온 스팀 게임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기다려 기대해 달래 예 정식 발매되면 안 살 거고요 그린라이트 체크해 달라는 것 같은데 아휴 그래도 이렇게 끝났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아플렉티비 추천과 즐길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로 드디어 이 정말로 더러운 게임 모노 엑스텐 디디드 데모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드디어 끝났네요 교훈을 얻었어 교훈을 얻었어 말해봐 교훈 교훈? 세상에 꽁짜 나왔다 음 진짜 아름다운 교훈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빠이